Q, 선택 박수 기본 사과 desires 빈 그치 더 기쁨의 득얼킹! 기쁨의 득얼킹! 정리를 설명 Brad 이제essed 그러면lem 필요하 Convention 우리가 외계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외계에서 어떤 물건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야 창룡아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원래 막 이러냐 그래픽이 아 이게 멀리 있으면 말이 안되는구나 야 붙어다녀야겠다 야 어디로 가야 누가 뒤장할거야 뻑 퀴즈 그만해 어 형 따라갈게 빨리 조문 찾아 오우 오우 뭐 아까 후레쉬 사하라고 했거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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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후레쉬 같은 건 없나 후레쉬 사하라고 했거든 오우 아이 뭐야 선강 아이짜 이게 뭐야 하하하하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야 짱형 잘 챙겨 어 야 노약 잘 챙겨라 오우 야 깜깜해 야 먼저 가 야 너무 너무 무서운데 가 가 손적인 먼저 가 오우 야 여기 여기도 문 있는데 저 가 손적이 아파 아이 형 가 빨리 형 어? 오우까지 뚫어 야 길어 어디야 길어 어디야 일단 일단 패 타봐 오우 깜짝이야 아이짜이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아이짜이 깜짝이야 야 누가 함성 복귀를 왜 아 누가 누른거야? 야 애들 어디갔어 여기로 어딨어 여기로 어딨어 나 죽었어 줄건조 줄건조 야 문 열어 문 열어 줄건조 이색명체도 형 어디있어 아 자아 실종냈어 선착 실종냈어 선착 실종냈어 선착 아니 어디로 갔냐고 아수마 아스퍼라 야 이거 진짜 배 떠나면 죽인다 진짜 야 야 야 야 이거 뭐 야 아수레스 야 오 이거 뭐야 오오오 괴물이다 어 잘하고 있구만 스캔 우와 야 여기에 무슨 아 이런식으로 관제탑에 한 명 있어야겠네 640원 아 무전기가 있어야 돼 오오 야 마을주 샀다이 야 이거 수익 우리 되거든 이미 이거 이거 갖다 팔면 되겠구만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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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급여로 들어갔네 아아 박소림 목감 200원이야? ㅋㅋㅋㅋㅋㅋ 날 따는 무전기를 하나 사고 뭔가 재밌다 어? 야 나와봐 이 노래 들리면 택배 온거래 쭈어라는데 아 바닥에 있다 아 우리가 산게 이렇게 오는구나 아 이다 내 목소리 들리냐 어 들려요 여기 오버 오 야 재밌다 이거 아 이거 있어야겠네 야 돈벌러 가보자 자 알차게 벌어보자 오 야 여기 대형 오박있다 어 산맨삽 가지고 와라 오바 알았다 오바 자 제가 지금 모니터링중입니다 오바 야야 2층에 괴물있다 오바 2층에 괴물 서짱형 뒤에 물건있다 오바 서짱형 뒤에 물건 어 뭐야 아무야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왔구나 아 여기 왔구나 자 잡다 그만하고 일합시다 1 자 화이팅 여기가 어디.. 아 여기가 빗문이었구나 형 죽었어? 누구였 저거? 저거 손잡이 형이다 저거 아 박사님 우리 타고 오겠다 아 그 터넷 앞에 오래 있으면 터넷이 싸버리네 야 잠깐만 이거 박서님 전멸하면 안되는데 이거 원래 그 병원 있었어 야야야 근데 이 바보들 지금 우리 4명 다 죽은 줄 몰라 지금 야 그냥 투표해 야 배 보내 그냥 얘 버버 형제 얘네 찐이야 그냥 얘네 멍청해 둘이 야 표지판 표지판 야 저거 저거 문 닦아 야 짐 낭낭하다 멍청해 놨다고 여기로 간다고? 예 맞아 여기 아까 박서님한테 배웠어 어 멍청해 놨어? 어 야 밑에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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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도 싸워 오케이 오케이 야 로마 죽었어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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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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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죽는다 안돼 제발 야 야야야 야 여기서 두뇌이 주셔야 돼 야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충전 안하는데 Measurehart 잘 되어 아tight 아 explode 왜 어떡해 łada씨 cumpl로 해 어 자 자 자 자 갑니다 grain 없는 Höru 왜 안들어와!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리로 가봐 멍청이 없이 이런데? 가! 확인! 터넨 있어 터넨! 뭐야?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 수바 2단계 팀이라고? 집카드 집 터넨 출발 출발 이거 자동으로 출발했다 함선이 송전우 영원이래 송전우 영원이래 아니야 아니야 터넨 발사! 어떻게 두 번 짤딱냥을 못 넘겨 출발 가자 가자! 날씨 어때? 인식인데? 야 그러면 이거 무전기 꺼야돼 이거 무전기 끄고 게이스니까 기어가야 된다 이거 저거 야 거의 있어 조개 야 뛰어! 뛰어 뛰어! 거의 거의 이거 템만 가져온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야 너 피치 야 너 피치 죽겠고 와 저거 개무섭다 저거 진짜 피치야 피치야 그만 놓고 빨리 와라고 피치야 그만 놓고 빨리 와라고 하하하하하하 여기 안에 경고있거든 근데 여기 안에 괴물 있어 아 우리 앞에 몹있다 아 이거 코에 있는 것 같은데? 내가 들고 있는 것만 지금 400원이야 지금 나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 얼마야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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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나부터 가게 시댁 너네 아무것도 없잖아 가! 야 수고파 이거 로봇으로 돌려봐 시끄러워 소리 끌리잖아 로봇 야 조용히 해 그리고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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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아 일단 회사 가봐 간단간단하게 안되는 것 같고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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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 포함 안된게 500원이 넘었었는데 584억 아 아 씨 110원 부족하네 110원 가자 야 누가 눌려라 와 근데 미친 이거 졸라 재밌다 아 두툴한 게임인데 이거 여기 앞에 있습니다 스킬하세요 스킬하세요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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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저 혹시 지금 질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아니면 조인양의 신체인다 오바 조인양 신체다 오바? 틀림? 서짱형! 어 형이 주셨네? 어 형 주온 거 서짱형 준 게 맞아 ㅋㅋ ㅋㅋ dol.. 잘못된 정지 ㅋㅋ ㅋㅋ ㅋㅋ